요리를 지방선거에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어제 살펴봤던 종로구, 중구, 용산구 사례에 이어가지고 성북구청장선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위 서울시의 구청장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구청장선거에서 일어난 일은 그대로 전국의 시군군수 광력단체장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그냥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 함축하고 있는가 하니까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모든 선거에 다 적용했기 때문에 동일한 조작 방법을 조작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그냥 성북구청장선거에서 일어난 일은 서울시장선거에서 일어난 일이고 부산광역시 시장선거에서 일어난 일이고 수원시 권선구구청장선거에서 일어난 일이고 모든 곳에 다 일어난 일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어도 전산조작이 가장 핵심입니다.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도 여러분들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투표함 까보면 선거 결과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 투표자하고 매수가 전혀 안 맞을 겁니다. 그래서 4.15 총선 대 법원의 정거 보전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부랴부랴 만들어 가지고 별별 여러분들 투표지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던진 투표지들을 다 소각해버리고 새로 이런 투표지를 여러분들 찍어서 넣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산조작을 하면 300만 표 400만 표를 한꺼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전산조작이 핵심입니다. 전산조작이 전산조작을 했느냐는 것은 현장에서 전산조작을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중앙선거관련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데이터가 발표가 되면 바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선거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지표는 차이값입니다. 특정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그런 득표수나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본투표에서 여러분들 얻은 소위 당일 득표수나 득표율을 비교해보게 되면 바로 부정선거여부 사전투표 조작여부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련의 전산자료를 바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건 신민디님이 제공하신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여러분들 바로 성북구청장 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게 되면 문제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다섯 번의 여러분들 공직선거에 비해서 차이가 적습니다. 차이가 적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완전히 좌우대칭 구조입니다. 완전히. 쉽게 이야기하면 동별로 플러스값하고 마이너스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좌우대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의심하게 되는 것은 민주당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항상 플러스값을 유지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국민의 힘은 항상 마이너스값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키가 찬 것은 여러분 있죠. 뭔가 하니까 이 값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석관동입니다. 민주당 후보 플러스 6.6 국민의힘 마이너스 6.6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장의 제3동 민주당 후보 6.6 국민의힘 마이너스 6.6 장의 제1동 민주당 후보 플러스 4% 국민의힘 마이너스 4% 월국 제2동 민주당 후보 플러스 5.8% 국민의힘 마이너스 5.8% 종암동 플러스 1.4%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마이너스 1.4% 기름 제2동 기름 제2동 기름 제2동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정릉 제4동 플러스 6% 마이너스 6% 정릉 제2동 이랍니다. 전산 조작을 엄청나게 해놓으니까 동별로 딱 정확하게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정태근 후보 이런 표를 뺏어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승로 후보와 함께 쳐넣어 놓으니까 동별로 정확하게 넘겨 정확하게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북동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후보 이승로 플러스 9% 국민의힘의 마이너스 9% 아래 부분입니다. 삼성동 민주당 후보 7.9% 국민의힘 마이너스 7.9% 동선동 여러분들 민주당 후보 플러스 7% 국민의힘 마이너스 7% 도남제1동 플러스 0.4% 마이너스 0.4% 도남제2동 플러스 4% 마이너스 4% 안암동 여름 플러스 8.1% 마이너스 8.1% 8.1% 맞죠? 8.2% 맞네. 여러분 성북구 청장 선거에서 성북구에는 모두 20개의 동이 있습니다. 성북동 삼성동 브로트 시장의 석관동까지 20개의 동에서 민주당 후보의 차이값 플러스하고 국민의힘의 차이값이 마이너스 평소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디칼코마니가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한 것 다르게 이야기하면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한쪽에서 빼앗아가지고 한쪽에 더해 준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 여러분 국민의힘 후보 여러분 국민의힘 후보에 국민의힘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것에서 뭡니까 20% 정도를 빼앗아가지고 민주당 후보 함께 쏟아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착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이거는 사기입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이거는 조작입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이건 야바입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거는 유권자가 던진 이름도 자연수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만든 뭐죠 인공수입니다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이 짓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를 덮자고 뭡니까 대법관들이 뛰고 검찰이 뛰고 뭡니까 여야 국회의원들이 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내가 웃지 않으면 내가 병이 나죠 사전투표에서 전산조작을 행할 경우에는 일정한 규칙과 패턴과 좌우대칭 등의 자연수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투표자들이 던진 수는 자연수입니다 그냥 무작위수입니다 난수입니다 어떤 종류의 규칙이나 패턴이나 좌우대칭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전산조작을 행할 경우에는 후보별 득표율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득표율이 특정후보에게는 플러스값 특정후보에게는 마이너스값이 정확하게 일치하거나 유사하다 그 경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바로 성북구 사례입니다 동별로 조작을 할 때 동별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동별로 이런 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플러스 7 마이너스 7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런 수치가 모든 6월 1일 지방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구청장선거뿐만 아니고 시장선거까지 광역의회 의원선출선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한 겁니다 전산 조작은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전산을 조작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한번 짜놓으면 성북구청장선거에서 성북구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한번 봤습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6.6%, 6.6%, 5.8%, 6.4%, 7.1%, 8.1%, 7.9% 이론적으로는 수만 명이 참여한 그런 선거에서 4박 5일 사이를 주고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죠 0값이 돼야 되는 거죠 0을 중심으로 해서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건수한 차이로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교차가 돼야 되는 거죠 똑같은 짓을 언제 했습니까 그 유사한 방식을 2020년도 4.15 총선에서 한 거죠 4.15 총선의 이름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민주당 쪽은 전국의 평균적으로 12.5% 정도를 사전투표에서 더해 주고 그리고 미래통합당 당시에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5%를 빼앗긴 거죠 특히 종로구같이 한규환 후보 같은 경우는 총 32%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한 16% 정도를 빼앗은 거죠 반드시 이낙연을 당선시키고 황교안을 낙선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진 2016년에 총선에서는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다 분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눈이 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이런 명백한 증거가 많은 전문가들이 의해서 제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뭡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한번 토론해보자 사실을 어떻게 토론합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우리가 살면서 타협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 웬만하면 사람이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선한 쪽에 서야 되고 대법관들이 깔아뭉개가 이런 부정선거를 덮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여러분들 완전히 가려지겠습니까 자식들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식들 생각하면 우리가 다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지 않습니까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누군가의 뭡니까 할아버지고 할머니인데 우리가 금수나 짐승이 아닌 바에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죠 등가의 원칙에 따라서 어제 6월 1일 이름들 우리가 현충일이었지만 선대들이 그렇게 피를 흘려서 나라를 지켰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온전히 지켜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게 인간이 취할 도리이죠 무슨 대단한 학식을 갖지 않더라도 그냥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이 같으면 인간의 도리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이걸 덮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뭡니까 사전투표에 달려가는 대통령이란 사람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나는 완전히 맛이 가버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유리를 지방선거 이전에 이러면 선관위 측에 당부 말 하나 안 하는 사람이 그게 대통령입니까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죠 어떻게 인생들을 다 그렇게 사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인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자식들에게 최소한을 보존해 줘야 되지 자식들이 노예처럼 뭡니까 선거를 하더라도 뭡니까 프로그램이 다 결정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야 되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도 요즘에는 어이가 없어 가지고 사회가 이게 인간사회인지 아니면 짐승사회인지를 가끔 이렇게 혼돈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옳고 그름이 이렇게 혼미해지니까 정말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왼쪽이 이번에 성북구청장 선거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 여러분들 오른쪽이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다행히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는 조작이 좀 덜했습니다 없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저도 완전히 조작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전북 지역 같은 데를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친구를 반드시 당선시켜야겠다 예를 들면 전주시 무슨 덕진구 어린가 그런 무슨 항공사 갖고 있었던 이상직 위원 같은 그런 도표를 보게 되면 그거는 분명하게 제가 볼 때는 표를 밀어준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한 그러니까 손을 잘 안 댄 지역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을 보시면 전남 순천시 광양시 곡성구 구례구 얼 지역구입니다 여러분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조작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지역은 일단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교체가 됩니다 이렇게 어떤 종류의 좌우대칭이나 특정 정당이 전부가 뭡니까 플러스 값을 가지거나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것은 없습니다 수치가 엄청나게 작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해룡면 같은 경우는 무소속은 마이너스 3.1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뭐죠 6.4 좀 크긴 하네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수치는 다 적습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한쪽이 다 플러스고 한쪽이 다 마이너스는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손을 대지 않고서는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고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성북구는 동수가 20개입니다 투표 소수가 96개가 됩니다 투표 수가 성북구청장 선거에서 동단위의 기준으로 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할 확률은 20대 제로입니다 전승한 겁니다 투표소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96대 제로입니다 이런 것은 확률로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동전을 96개를 던졌을 때 그 동전이 모두 앞면이 어떻게 나옵니까 뒷면이 어떻게 나옵니까 동전을 20개 던졌을 때 모두 다 앞면이 어떻게 나옵니까 뒷면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조작질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자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보고 2월 1일 지방선거에서 한마디로 안 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안을 보고 사후적으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번에 사용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쟁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동레벨마다 조작을 해가지고 빼앗아서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대해줬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을 막지 못하면 앞으로 그냥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가 아니고 선관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강용석을 그냥 떨어뜨려야겠다 하면 강용석은 대부분 50%를 빼앗겼습니다 자기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 가운데 물론 강용석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기대한 만큼 아주 선전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뭡니까 50% 정도를 빼앗겼으니까 모든 경기도 산하의 4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평군처럼 인구수가 적은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 50%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0.96%가 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앞으로 선관위에게 선관위를 질책하거나 대던 사람은 선출직 공직자를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위력을 선관위가 갖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죽어도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없겠죠 될 생각도 꿈에도 없지만 선관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 나라가 아니고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선관이 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권력은 선관위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고쳐야죠 그렇게 고쳐가지고 체제를 바꾸어가지고 선관위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헌법적인 일입니다 국민주권주의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제1조에 규정된 겁니다 국민의 선택에서 권력이 결정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이러면서 선택에서 결정을 한다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모든 언론들이 다 입을 다문다 이런 정신나간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중앙동화가 다 입을 닥치고 있는 겁니다 온갖 잡스러움은 뭡니까 기사를 가지고 다 면을 채우는 겁니다 도저히 신문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가정스러움과 윗선에 이번에 선거 부정 문제를 밝히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2018년 지방선거가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선거였고 2017년도 대통령 선거가 프로그램에 의한 선거였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작된 선거였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완벽하게 프로그램에 조작된 선거였다 이 조작 프로그램의 실체를 찾았는데 큰 기여란 제야 전문가가 성북구 사례를 이런 분석해가지고 뭐라고 이런 진단했는가 하니까 종로구에서는 20%를 뺏았는데 성북구에서는 10%를 조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포트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1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 득표수입니다 후보별 국민의힘의 정태근 후보는 3만 8,048표를 얻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정태근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3만 8,048표에다가 여러분들 뭘 하는가 하니까 10%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승로 후보와 함께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3만 8,048표의 10%는 3만 8,004.8표입니다 0.8을 반올림해가지고 3만 8,005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태근 후보는 3,805표를 빼앗겼지만 격차는 20%가 나는 거죠 자기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조작하면 당일 투표에서 크게 못 이기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조작을 했습니까 실제로 민주당의 이승로 후보는 사전투표의 48%를 얻었는데 53% 얻은 것을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국민의힘의 정태근 후보는 실제로 뭡니까 50%를 얻었는데 사전투표 득표수는 45%를 깔아뭉개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뭘 통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부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당락이 바뀌게 됩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푸른색으로 끈 표가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최종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승로 후보 10만 195표 국민의힘의 정태근 후보 9만 9162표 패배한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그런데 여러분 1번 사전투표수가 오염이 됐다 조작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바로 빼앗긴 정태근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10%를 원위치를 시킨 것이 바로 4번 진짜 사전투표수 진짜 사전투표수가 4번입니다 이 진짜 사전투표수하고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진짜 당일투표수를 더하게 되면 여러분들 합계가 나옵니다 최종 합계는 정태근 국민의힘 후보가 성북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한 겁니다 10만 2967표 민주당의 이승로 후보가 9만 6390표입니다 6577표 차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천표 남짓한 그런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당락을 조작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를 1번 2번 3번이 손을 하나도 대지 않는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일단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득표율이 47%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사전 득표율이 53%가 나옵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정태근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52%입니다 어떻게 45%가 나옵니까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의 후보별 차이는 0값에서 3%를 기껏해야 넘지 않습니다 건수한 차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당일 득표율 47%하고 진짜 사전 득표수의 사전 득표율 48% 거의 일치합니다 0.008이니까 0.8%입니다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정태근 후보도 당일 득표율의 52%입니다 조작된 것을 다 원상복귀, 원위치시키고 보니까 50% 나온 겁니다 양자의 격차는 1.8% 지나지 않습니다 요리를 지방선거의 성북구청장 선거에서는 사전 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사례에 속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정태근 후보는 절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선관위 측에 찍히면 본인이 앞으로 더 이상 정치를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선관위의 나라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선관위 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바꾸면 그렇게 해서 바꾸어 가지고 그런 체제하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는 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는 내란죄를 범한 겁니다 부정선거는 그냥 내란죄입니다 내란죄를 묻겠다고 내란죄를 덮겠다고 내란죄의 입을 다물겠다고 이런 인간들이 덕실덕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성북구청장은 엄청난 격차로 여러분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지만 사전투표 조작을 가지고 한천 표 차이로 뭡니까 민주당 후보가 이긴 걸 권해 둔갑을 시킨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표수가 맞지 않습니다 특히 중앙선거 관련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표가 많이 남습니다 표가 표가 남는 이유는 동별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조작 단계에서 반올림을 처리하기 때문에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원인이고 다른 가지는 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실물 위조 투표지를 그 과정에서 익녀 투표지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여러분들 쭉 이런 선거를 추적해보게 되면 가장 이런 엉망진창인 선거가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에는 150표 200표가 남아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그냥 그대로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데이터에 남아있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고 뭡니까 끝마무리를 잘 할 수 없는 게 지방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나 총선은 선거가 단순하기 때문에 뒷마무리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지방선거는 선거가 여러 개 진행되기 때문에 7개인가 8개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 정신이 없는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신없는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기존 합계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후보별 득표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앞에서 구한 것처럼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일 득표수를 대가지고 진짜 총 득표수를 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조작을 수정 보완한 것이 초록색입니다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승로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자료가 10만 227표입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는 10만 195표입니다 표가 남습니다 32표가 남습니다 딱 적습니다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32표 일반적으로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 값이 0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이름 정태근 후보는 선관위 발표자라는 9만 9188표인데 진짜 여러분들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9만 9162표가 돼가지고 여러분 두 가지 격차가 26표가 나옵니다 모두 합치니까 58표 무효표가 5표 두 가지를 합치면 63표가 남습니다 플러스 63표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전산상으로 이걸 처리한 방법은 0값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기건수의 뭡니까 63표 마이너스 63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63과 마이너스 63이 제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렇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공 박사님 어떻게 소위 그 상수값 조작된 득표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마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걸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앙선거관리나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면 엄청난 이런 선거 데이터의 뭉치가 이렇게 딱 주어집니다 일반인들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자료가 조작됐는지 조작되지 않는지를 찾기 위해 가지고 일종의 이 자료의 규칙이나 패턴을 규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일종의 조작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조작 방정식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선거에 손을 대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러워 지 멋대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조작 방정식이고 조작 공식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 놓으니까 조작을 해 놓으니까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만드는 소위 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 공장 소위 이야기해서 조작된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공장이 우리가 흔히 조작 공식 혹은 조작 공장 혹은 조작 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거죠 그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조작 프로그램이 아 이번 선거는 낙선시켜야 될 후보에게서 표를 빼앗아 가지고 종로구 같은 게 20%를 빼앗고 성북구청장 선거 같은 게 10%를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당선시켜야 될 후보 함께 넘겨주니까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그 조작 프로그램을 검증을 하는 방식이 그 조작 프로그램과 예상특보수를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 정확하게 오차범위 내에 딱 떨어지게 되면 아 이 조작 프로그램이 진짜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거죠 바로 그 진짜가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맨 밑에 것이 예상특보수고 그 다음에 진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든특보수를 계산해 보게 되면 오차범위가 두 개가 똑같습니다 이승로 96,390 정택은 10만 2,967 그래서 이런 뭐죠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숫자가 모두 다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도표가 나오는 것이죠 진짜와 여러분들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 자료를 비교해 보면 5.3% 6.2% 큰 오차가 나오지만 진짜와 진짜를 비교해 보면 0.8% 1.7%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숫자 사이에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그 규칙이 그걸 찾아내면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중앙선거 관련회의의 전산 관련자들이 사용한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소위 공식을 찾아냈는데 그 공식을 찾아내고 보니까 뭐였습니까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한테서 종로구에서는 20% 뺏어가지고 민주당 후보에게 던져주고 성북구에서 뭡니까 10%를 뺏어가지고 던져주고 그 숫자가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이것을 전국에 다 한 겁니다 종로구에서는 실패했지만 성북구에서는 성공을 한 거죠 사전투표를 조작해가 당락을 바꿔버린 겁니다 거짓을 가장 완벽하게 간 것이 2018년 서울구청장 선거입니다 그때 25개 자리에 24개를 부정선거회가 차지한 겁니다 5년간 잘 해먹었죠 보시게 되면 이 수치가 조작한 값하고 조작하지 않은 값 조작한 값하고 조작하지 않은 값을 비교하게 되면 이렇게 표가 계속 남는 겁니다 이 표가 이 표가 여러분들 2018년 지방선거회 때도 선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정신들을 못 차려가지고 144, 200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크게 나온 겁니다 전산 전문가들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표를 막 쑤셔 넣고 뭡니까 인식을 해놓으니까 하루 만에 뭡니까 모든 걸 다 다뤄야 되니까 이게 수치가 커지는 겁니다 특히 지방선거가 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후보별 득표율하고 우리가 만든 진짜 이런 득표율하고 딱 여러분들 비교해 보니까 뭡니까 32표가 남고 26표가 남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값을 여러분들 없애줘야 되니까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63 그러니까 중앙선거 관련해 전산 담당 관련자들은 이게 외식인들 본인들도 잘 모를 겁니다 대선도 통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선은 이렇게 수치가 적죠 정신을 차릴 수 있으니까 선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성북구청의 사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다시피 거의 착하게 바로 활용되는 사례다 이렇게 보시고 하나여름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